삐리삐리 삐리삐리 우주선 안녕하세요 아기우리에요. 우주선을 접어볼게요.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생울을 만들어주세요. 윗부분을 이만큼만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. 위의 부분을 뒤로 조금만 접어주세요. 양끝을 접어줄텐데, 뒤로 돌려서 이 선까지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쪽도 반으로 접어서 선까지 맞춰주세요. 비스듬하게 아래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접어줄게요. 꾹 눌러주면, 뒤로 돌려서 우주선 완성! 우주선을 꾸며볼게요. 별, 별을 그려줘야겠어요. 창문도 그려주고,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우주선을 누가 타고 있을까요? 멋진 우주선 만들어보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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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